안녕하세요. 옥탑방 가요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의 새로운 가요는요. 진미령씨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. 나온지는 꽤 됐다는데 저는 요즘에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가지고 요즘 자주 듣게 된 노래거든요. 서산대사의 시에다가 송강호 선생님이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이라고 해요. 한번 함께 들어봐주세요. 진미령씨의 인생이란 노래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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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